쇼루도 쇼루도 불식불식하고 어깨 상상 맞춰야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. 맞죠? 그래서 동작이 문제에 대해 아는데 이제 언더운 토프 라이트에 레스트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옆에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언더운 토프 라이트. 그건 잘 보시면 춤을 기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대는 건 빼고 내 가슴을 안 느끼고 그냥 돌아가요. 그건 이게 팔로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남자가 동작이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무시한 겁니다. 그건 잘 보세요. 그렇죠? 리아스에게 돌기면서 내 가슴 잘 봐.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? 채워주죠?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풀어줄게. 그건 어때요? 지금 맞대요? 맞다고 했어요? 없어요? 맞다는 상태의 힘으로 인해 나를 느끼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. 그건 잘 보시면 나를 안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일로 당연히 이 구멍으로 도는 거죠. 잘 채우는 게 좀 보는데 맞아요. 그건 잘 보세요. 이렇게 보여요. 느낌 나왔네요. 조금 나죠? 기댈 수 있어요? 없어요? 아니요. 기댄 상태에서 바로 이 암 홀로 내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남자도 여성은 계속 계속 에너지가 풍원하면서 추운 거다. 알겠죠? 우리가 맨날 지금 이 느낌을 계속 채우고서 지금 눈방 호흡을 출려고 하는데 이불을 도망가면 되겠냐고 알겠죠? 그럼 그 느낌을 틔워준 상태에서 봤어요. 오이! 오이! 네. 아 좋습니다. 아, 이렇게 괜찮았어요? 올려도 돼요? 예. 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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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암 홀로 보면 잘 안 돼. 뒤로 나한테 땡기는 상태에서 어때. 당겨서 어이! 이 모습이 뭐 해야 돼. 알겠죠. 그러면 이제 차차차는 미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잘 보세요. 뒷다리 땡겨 땡겨 하는 것을 잘 보세요? 후카락차 한 번 해보세요. 우리 작품 같은 경우엔 2, 3, 4, 1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. 잘 보세요. 나한테 미우면서 허벅지에 뒤로 당겨봐. 어, 딱 벌려 안 벌려. 후카라 찰디 이렇게 하는 거 나 뒷다리에서 당겨서 안 당겨서. 당겨서 안 당겨서. 당기는 팅스가 돼야 안 돼요. 그 입구로 다음 비우기. 알겠어요? 근데 다들 어깨에 통합만 하면 딱 벌써 딱 손과 손을 잡으면 장착이 한 상태에 당겨져 있는 어, 이 느낌이 나는데 그냥 걸리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지르는 느낌이 들어요. 알겠죠?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다리 당겨줘요. 어, 그 입으로 차고 들어오고 있어요. 계속 밀면서 좋아요. 어, 2, 3, 4, 더 치워줘요. 더 밀면서 다슴 힘없어. 어, 이렇게 밀면서 빠지지 말아요. 오케이. 그 이유가 뭐냐면 예, 잘 보시면 항상 전진작을 리더자라고 있어요. 여러분 손님이 내가 지금 닫혀주는 문이야. 문을 열라고 하세요. 어, 이건 내가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. 오케이,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. 내가 만들어도 어때? 넘어가야지만 내가 해준 거 아니야? 넘어지고 한 걸 내가 하게 되면 무지기 무지기. 알겠죠? 그렇죠. 백호대님은 어때? 누군가가 계속 딱 세우고 있죠? 그래서 몸 안에 막 하얘시어. 오케이, 받쳐줘야 돼. 그만큼 이것만 쌓이지되면 작품 어떤 것들도 다 진짜 끝난 얘기예요. 왜냐면 이 느낌이 안 되는 거죠. 벌써 얘기할 게 뭐 선생님, 이거 잘 안 느껴집니다. 얘기할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파트너십이 왜 깨진 거예요? 회원분들도 하다가 왜 선택이 많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말고 진독, 나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중독복인 거 없어요. 왜냐면 계속, 오이 맛이 다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요. 근데 확실한 게 모르고 그냥 이것 잘하던데 이것 잘하던데, 이것 잘하던데 동작 자체가 문처도 모르고 아, 이거 도대체 뭐지? 아, 이거 모르겠다.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1년, 15년을 다시 또 이제 추고 싶으니까 이제 한 이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방법이 되거든요. 근데 이것 지금 채워가니까 확실하게 되는 줄 알겠죠?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거 언더팬프 랩트 랩트 랩트입니다. 돌고 나서 이렇게 왔어요. 그 랩트는 잘하시면 이 남성이 항상 춤은 왼손으로 기준으로 돼요.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가 잘하셔야 돼요. 40으로 가, 가죠? 그러면 미어센트 이쪽으로 40으로 틀어야되 저쪽으로 40으로 틀어야되요. 예, 언더팬프 랩트는 저걸로 40으로 틀어져야 돼요. 근데 뭐든지 발이 잘 가고 싶으면 발바닥을 먼저 비겨줘요. 그러면 나 잘 못해요. 여기는 면이 딱 그대로 가면 되지만 이 끝에선 잘 못해요. 상체 하체가 서로 반응을 밟고 잘 못해요. 나 봐. 저쪽으로 확실하게 발이 잘 못해요. 근데 밟고 잘 못해요. 이 지금 발바닥 비벼지면 순간점이고 체중이 앞으로 넘어가. 옆으로 넘어가. 반바닥 비벼지면 안 비벼지면 안 비벼지면 안 비벼지면 안 비벼지면 난 잘 못해요. 받쳐진 상태에서 확실하게 비벼지면 안 비벼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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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. 준비 시작 에이 승수님 불 비벼서 확실하게 비벼지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잘 보세요. 미안하니까 서로 손상 같이 가요. 기다려 봐. 나 같은 나이도 가야 안 가요. 이렇게 돼야 돼요. 근데 잘 치면 안쪽으로 도는 사람이야. 팔꿈치 안에 있어야 하는데 밖에 있어요. 안에 있어요. 흰 빼.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만큼 잘 되시면 보세요. 다리는 지키는 거야. 위에는 뭐예요? 춤을 추는 거야. 그 춤을 추는 게 끊겨져야 돼. 진행이 돼야 돼요. 다들 여기서 가르쳐 보면 손하고 발이 어떠세요? 손하고 발이 똑같이 간다. 잘 보세요. 그 그 그 근데 나 잘 보세요. 계속 조용히 앉으세요. 다리하고 손이 어때요? 같이 놀았다가 놀아요. 먼저 움직이는 게 뭐야? 상체죠? 근데 다들 여기서 탁 하고서 숨가게 멈춘다고. 얼음. 다 앉으세요. 근데 나 상체 잘 보세요. 벌써 해 와네요. 그러니까 이게 풀려지면서 가는 느낌을 주세요. 예. 이거 어려워요. 연습하세요. 상체는 다 계속 춤을 추다. 다리는 계속 어이 좋아요. 어 다리는 밟고 있어요. 알겠죠? 언나으로 표현한다면 나이셔널 탑으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섯분도 스텝 종합하게 해주게. 엔. 쥬. 준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으로 가려면wij습니다. 알겠죠? 오늘 중요한 포인트, 상체는 계속 춤을 추고, 한체는 지켜야 해요. 늘 얘기했어요. 상체는 계속 계속 패션이 이뤄져야 해요. 상체는 계속 움직여줘야 해요. 이렇게 되세요. 짚지는 모습. 이게 언급한 건 랩스에 대해서 생겨요. 다시 한 번 볼까요? 왜? 잘 보시면 항상 뭐가 먼저 해요. 상체, 그 다음에 다리, 헤드가 제일 마지막으로 끝내는 헤드 잘 보세요. 상체 계속 가세요. 내 헤드 봐봐. 지구 구경해야 해요. 몸 가가서. 아직도 구경해야 해요. 마지막에 이제 눈을 잘 보세요. 지금 가면서 파트너 가요. 안 봐봐요. 이렇게 다가오래. 내 손을 잘 보세요. 어디서 궁금해? 어디서 궁금해? 어디서 궁금해? 춤을 추고 와야지. 시작. 춤을 추고 봐봐. 아닌가요? 몸몸대로 계속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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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, 그는 나 밀어주는 좋아. 그래, 우리가 서로 조각이 맞춰지 않았어요. 이게 아닌거지. 이게 언담석트 랩을 만든 요인인데, 우리가 볼 수 있게 궁금하다. 알겠죠? 근데 돌보다 왜 가만히 있냐고. 돌보다서 어때? 물이 계속 흐린다고. 계속 그냥 가라고. 계속 계속. 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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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그거를? 아, 다 붙게 됩니다. 알겠죠? 한 번씩 보여줘요. 언담석트 랩을. 클리쳐 들어가고 탈락이 있어요. 시작. Q. A. 우리의 골반 느끼면서. 계속 일부 참고 들어와. 참고 들어와. 왜 없어? 왜 없어? 펜프치 이제 맞힌거야. 이해가 없어요. 돌보다 나 펜프치 어때? 채워있어? 안 채워있어? 돌보다서 펜프치가 덜렁덜렁은 게 없고. 좌우는 그냥 위로가. 아, 쉬운 건 항상 여성은. 그냥 쉬워요. 계속 가세요. 계속 가세요. 한 번에 틀고 있으면 일로가서. 일로 틀면 일로가서. 일로 틀면 일로. 계속 가줘요. 멈추는 게 어려워요. 네. 아니, 제가 한 얘기 중에. 범벅 한 번 더 바꾼 거 있어요. 오빠 전쟁입니다. 네. 항상 틀어주는 게 그대로. Q. A. S. E. N. 오케이. 계속 아픈 거면 밀어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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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밀은 건을 내가 받는 거야. 더 세게도 돼. 밀어 들어와. 알겠죠? 들어와야지만. 잘못했어요. 손님이 왔어. 오니까 내가 어깨에 오셔서 가는 거 아니에요. 서 있는 사람을 대고 어떻게든 차다고. 두릅 차고 들어오니까 내가 뒤를 바꿔준다. 2번. 3번. 4번. 4번. 6번.